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직위의 도전! 근데 형님이 엄청 멋있더라고! 나도 그렇게 좀 찍었고 싶어! 세아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움직인다! 잡았다! 자, 제가 왜 불렀느냐? 떼줄게요! 제가 중량 팁스를 많이 해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강제 중량 팁스! 이 세아를 안고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지금은 엄청 무거워져서 어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도 힘들다. 아니요! 어? 이지예요! 아세요, 가요! 100kg 하려면 빨간 원판 2개, 파란 원판 2개, 초록색 원판 하나까지 꽂아야 되는데 이게 돼? 일어서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25kg! 이지! 100kg? 될 것 같은데? 50 도전! 과연! 에이전티 형님 기록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에이전티 형님 보고 계십니까? 지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동 유튜브에 자리가 유티드해요! 제가 지켜야 돼요! 예?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잠깐만! 호박지가! 손짓고 일어나도 되죠, 이거는? 야! 아, 씨! 아, 씨! 되는 게 없어, 씨! 운동 유튜브에 자리는 제가 지킵니다! 예? 아, 야,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형님 여기 알아두셨나요? 야, 여기 엄청 아픈데? 아니, 나 50kg! 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약한 척 하다가도 눈빛 딱 변하네! 자, 가자, 가자, 가자! 호박 выс거나 하, 아, 하... 하... 빙 mahal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으아... 하.. 하.. 보고 계십니까 형님? 이 정도면 뭐.. 저 운동 유튜버예요 운동 유튜버의 자존심은 지키기가 찍힙니다 아 빨개졌어 보이세요? 빨개진 거? 아.. 어차피 중간에 실패하는 거보다 100kg 환불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간에 약간 60kg나 70kg 들다가 떨어지는 거보다 아예 100kg 들이고 못하면 못하더라도 100kg를 아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내가 내 기록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왜냐면 60이나 70도 떨어지면 야 지키 60에서 70밖에 못한다 그런데 아예 100kg를 해버리면 100kg 실패하더라도 아.. 했긴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100kg를 바로 갈게요 100kg에다 다치냐고? 저.. 무신하는데 저 운동은 8년 차예요 여러분들 8년 동안 운동했는데 제 몸 하나 간수를 못하겠습니까? 딱 빡 올린다고 하다가 딱 아무튼 경력이 그래도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항상 이런 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야 이게 100kg야 이걸 어떻게 한 거지? 이거 맞아? 야 이게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100kg예요 110으로 도전하고 실패하라고? 에이.. 참..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십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하.. 하.. 할 수 있어.. 어? 운동주택보다 자존심 제가 지키겠습니다 아니 실패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말 아십니까?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100kg 실패하더라도 아.. 했긴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100kg로 바로 갈게요 근데 3대 복무게도 포함인데 디스도 복무게 포함 아닌가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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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얘 진짜 무거워 한.. 2kg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기에 102kg 이거 성공하면 에이시 형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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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으신 형님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위협하고 있는 운동 유튜버의 자리 지기가 지키겠습니다 운동 유튜버 여러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저희 자기가 지금 위협합니다 위험합니다 예? 지금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제가 좋은 컨텐츠 지금 지금 운동 유튜버 분들 약간 천천적으로 다 컨텐츠가 운동 유튜버 분들 좀 힘들거든요 네? 왜냐면 운동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 운동법을 언제.. 언제까지 운동법을 공유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 좀 하라고? 자 아이씨 아이씨 바로 갈게요 질질 안 뺄게요 잠시만 물 한 번만 봐가지고 에이시 형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도전해보겠습니다 어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씨 항상 보호대야 그런건 필수 한번 관절을 소송하게 저 100kg라는건 100kg 뱀치로는 내 입장 진짜 장난 안 칠게요 그럼 진짜 장난 안 쳐 진짜로 진짜 장난 안 쳐 진짜로 진짜로 자존심 걸려있어 진짜 한다 진짜 안 웃겨요 저 웃음께 깍댑니다 아이씨 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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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디 100kg 이거 백불 깨는 못 깨는다 형님도 이렇게 뛰어서 두껴설까? 좀 없어 보이는데? 애총님도 왜 이렇게 꼈겠지? 형님도 사람이니까 껴줘니 껴줘니? 썸네일 가자! 애총님!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갑니다! 썸네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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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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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 어? 으어씨 아 잠깐 잠깐 아 이게 아 이게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아 중심만 잡히면은 울이라고? 아 잠시만 중심만 잡히면 돼 중심만 뒤돌아서 뒤돌아서 중심이 안 잡히면 돼 애총님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에이치 형님 여러분들 그 멋있는 에이치 형님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어? 에이치 형님도 사람이잖아 저는 풀 저는 지금 풀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에이치 형님 멋있는 영상 딱 딴 거잖아 에이치 형님도 이럴 수도 있다 어 Phar trên 에이치 형님 아 아 아 으으 ly 으으 으으으으으으으 Ty 에이치 형이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음 으으으으으으으hu 봤어요? 봤죠? 봤어요? 봤어요 다행을 하는 거 아